이건 뭔가요? 요새는 시원하다고 해놓고 겨울에는 이걸 밀봉을 해버리지. 창인데. 밖에는 모기장이고. 여름에 시원하다고 이렇게. 아예 그냥 열어놓고. 네. 이렇게 이렇게 모기장만 쳐놓고. 네. 겨울에는 아예 이걸 밀봉을 해버리고. 아주 밀봉을 해버리지. 지금은 이렇게 열고 닫고 하면 되겠네요. 지금 살짝 쌀쌀해졌으니까 이렇게 살짝 닫아놓고. 네. 아, 이걸로 조절을 하시는군요. 아, 이렇게. 아, 이거 밭풀 아닌가요? 네? 밭풀. 아이고, 뭐 이런 창문 처음 보네. 그런데 이게 좋네요. 열어면 그냥 아예 그냥 열어놓고 위에다 붙여놓고. 좀 쌀쌀할 것 같으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내려놓고. 또 이쪽에서 바라보면 이게 이렇게 난리겠네요. 야, 여기 자다가 이렇게 이렇게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겠네요. 허연게 막 이렇게 낫불낫불되면. 아, 이거 뭐 바람도 적당히 들어오고 좋을 것 같은데요?